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라이성 한국어로 뉴스입니다. 박선희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장으로 있는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신문단이 동라이성 여성연합회과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동라이성은 1996년 자매 겨열을 맺으며 우호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대 이래로 한국과 배진함은 비록 대동라이성과 경상남도 합력관계를 맺고 발전을 함께하는 많은 활동이 많습니다. 동라이성 여성연합회 회장은 이번 방문으로 시무 경험이 있는 양측의 소통에 도움이 되고 관계도 더욱 친해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라이성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2023년 계획은 초과했습니다. 지원산업 분야는 많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와 요상장증을 유지합니다. 첨단기술은 각준 지원산업에는 23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한 부품, 기계, 식품, 에너지, 생산 분야에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새로운 유지 프로젝트 중 2023년 3만기 3분기 동안 동라이산업 부문에 자본을 추가하면서 점단기술 기준을 보장하는 공해 요소가 있는 업종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라이성은 새로운 산업단지의 설립은 추진하고 있으며 2부 산업단지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6개의 산업단지가 거의 7,000헥타르의 면적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동라이성 인민위원회는 설날 서비스 시장의 안정과 공급 수요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일부 필수 품목의 가격 안정화 프로그램 시행 계획금 발행했습니다. 쌀, 돼지고기, 닭고기, 달칼, 수산문, 채소, 라면, 설탕, 에머시치, 쇠기품, 간장, 액척, 생수 등 19개 품목기 가격 안정 프로그램은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교과서 품목 학생용 공책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리잉롱 싱가포르 총리는 아랍에미랜트는 첫 방문으로 충동 순방은 계속했습니다. 그 전에 리잉롱 총리는 사우디라비아 지도자들과 함께 방문했고 논의했습니다. 시원 21위 리잉롱 총리는 두바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리츠, 칼리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랍에미랜트, 두바이의 발전 과정과 8,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비전은 갤럭히 소개하였습니다. 이 같은 날에 싱가포르의 지도자는 아프다비에 있는 아랍에미랜트 최초의 총교 간 복합단지인 아프라함 가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리잉롱 총리는 사우디 아리비에를 방문한 후 시원 21위 아랍에미랜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리잉롱 총리는 시가포르로 돌아가기 전에 셰이크, 모하멘트, 빈차이드, 아이나하얀, 휴아이의 대통령을 만날 것입니다. 시원 21위 스펜카나리아 제도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1,000명 이상의 이주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이들이 앤희에로 783명, 테네리페 98명, 크란카나리아 150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앤희에로 섬에 도착한 한 배는 320명의 기록적인 이민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대서양 열도의 7개 섬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주민들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고, 올해는 세네칼과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국경은 넘나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섬들이 이주자들이 작년 동기 대비 2만 3.0 이상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라이송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